흥룡의 음식 우와 음식이다 엄청 배고팠는데 음 맛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과일이야 마침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가 산더미야 야 이런 도둑 같으냐고 넌 누구야 얼굴 좀 보자 나도 바나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? 물어내! 뭐라고?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손 치워! 야 비켜!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? 넌 누구야? 너의 정체를 말하라고 이 음식 주인이지 누가 남의 음식 먹으래? 넌 내 과일을 먹었으니 벌을 받아야 해 몰랐으니 별로 힘들지 않은 벌을 내리지 내가 누군진 알아? 이 유명하신 손오공님을 모르다니 너도 벌을 받아야 해 이 손오공님을 모르는 너는 엄청난 벌을 받아야 해 뭐? 이런 사기꾼 원숭이! 그냥 내가 넘어가주지! 휴 다행이다